친구들 안녕? 난 햇님이라고 해. 친구들은 사계절 중 여름에 가장 오랫동안 나를 볼 수 있지. 여름의 날씨는 어떤지 얘기해 볼래? 날씨가 많이 덥지. 친구들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지내고 싶을 때 무엇이 생각나니?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부채도 있지. 입안 꽁꽁 차가운 팥빙수도 있지. 날개가 쌩쌩 돌아가서 열을 식혀주는 선풍기도 있지. 구멍이 송송 뚫려서 안고 자면 시원한 죽부인도 있지. 여름철에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주변이 시원해져요. 날개가 있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선풍기 여름철에 주로 먹어요. 무엇일까요? 얼음으로 만들어요. 팥도 넣고 우유도 넣어요. 바일이나 젤리도 들어있어요. 팥빙수 여름철에 주로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대나무를 속이 비도록 엮었어요. 사람 몸과 비슷한 크기예요. 여름 밤에 끼고 자요. 죽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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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